우리 금융지주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기타 금융업체입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2022년 4월 1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어제와 같은 15,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2일 대비 변화없는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2월 11만 6,1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4월 5일 9,98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7월 23일 3,67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15일 9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53.5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97만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222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619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8일 가장 많은 8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5.56%에서 약 34.99%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4월 1일 약 34.99% 최저 지분율은 2021년 4월 2일 약 25.5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조원이며 2019년 5조 대비 약 18.5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조원으로 2019년 2조 대비 약 30.7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2.39%입니다. 순이익은 약 2조원으로 2019년 2조 대비 약 37.7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0.19%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98배이며 지난 2019년 4.1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1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39배이며 지난 2019년 0.33배에 비해 약 17.86%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0.63% ROE는 9.73%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11조 1,75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5위 코스피 종목 기준 35위 기타 금융업 기준 6위입니다. 매출액은 6조 9,85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73위 코스피 종목 기준 72위 기타 금융업 기준 1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조 6,59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위 기타 금융업 기준 5위입니다. 순이익은 2조 8,07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위 기타 금융업 기준 5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11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2만 1천 원을 제시하였고 SK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만 2천 4백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만 6천 8백 5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1만 5천 원에서 1만 8천 25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만 550원에서 1만 5천 35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회의 중립, 3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금융지주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4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